전투에 있는 정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이크 플라이스의 전신! 우승을 찾는 사람들 스페셜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벌레 동선호입니다. 네, 네, 스마트 다크지요. 네, 그, 정상은 좀, 척사 학습지로 해주신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정상은 4월에 시작을 했죠. 네, 이제 한 2년 정도는 생일했죠. 그, 정상은 첫방송 때부터 한 동안은, 불과는 7분간을 생기고 있던데요. 그, 정상은 핵이 없죠. 너무 무리가 났으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정상에서 굉장히 잘못할 만했고, 신목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뭐, 그때 있긴 한데요. 그냥, 그런'... 나의 사진은 뭐, 그냥, 내가 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제가 다 봤을 때 조금 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겠구나. 그, 내가 되게 안 먹었고 있고. 더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나의 첫방송은 뭐, 그래서, 너무 많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그, 나는, 그냥... 그냥, 진짜, 있었어요. 미니마. 1분. 감사합니다.